이재동 선수의 물잡이함 이재동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겼으면 지금 1대1이거든요 많이 이겨봤었던 상황이라서 서로간의 심리상태를 비슷하겠지만 스코어는 이용호가 앞서고 있고 그에게는 즉슨 이용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 주려고 할겁니다 그렇죠 북군의 최종 명기 이용호 선수를 끌어내려야됩니다 지워진 기회가 없는 이재동 과연 이번 경기 잡아낼 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네번째 대결에 시작! Aaron KA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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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UL 이재동 화이팅! 이재동 화이팅! 이재동 화이팅! 이재동 화이팅! 이재동 화이팅! 리사항동 4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현재 속하는 2대1, 이영호 선수 합산하고 있죠. 태어난 이영호 선수입니다. 들어오는 공격을 두 차례 막아내면서 기사를 찾아왔어요. 이제 한 경기만 잡아오면 경기 끝납니다. 결승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영호 선수나 이재동 선수나 머릿속에서 이 경기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런 감정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우리들처럼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코어상으로 누가 앞서고 스코어상으로 누가 뒤처지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두 선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저희들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긴장돼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많은 분들 시켜보고 있습니다. 아쿠리카나에서는 20만명이 보고 계시네요. 직관 오신 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셨고요. 그 열정과 사랑 감사드리고 오늘 선수들의 경기력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이 정말 얼마만큼 이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정말 많은 준비를 하죠. 개인 방송에서도 그런 연습도 연습입니다만 개인 방송을 끈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오늘을 그 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온 거거든요. 네. 자 이희영호 선수는 여기서 끝내야죠. 길게 끌려봤자 좋을 게 하나 없어요. 마지막 경기 가면 이재동 선수 어떤 작전 펼치지 모르거든요. 살려두면 살려둘수록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이재동 선수의 스타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투지 하나만큼은 그리고 의욕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큼은 이재동 선수가 정말 상대했던 어떤 게이머보다 최고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그가 많은 스코어를 앞서고 있는 맵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재동 선수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당지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뭐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좋았어요. 커뮤니티에서도 이 벤젠에서 이게 좀 극단적인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과감하게 많이 먹고 시작할 것이다. 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시작 자체는 두 선수 많이 먹고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뭐 경기를 끝낼 수도 있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는 이렇게 지금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 스프링쿨까지 건설을 했습니다. 오늘 진검승으로 패신 두 선수 즈음 왜냐면 언제나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의 이번 경기 부담감이 상당할 겁니다. 이재동 선수 여기서 끝나는 게 가장 좋아요. 2010년도에 다전제 승부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7년이 지났는데도 이 선수들이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후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수들의 다전제 승부 결승전을 정말 많이 저는 준비했었고 뭐 중간에 이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다가 천재지면도 있었고 아 그렇죠. 불도 꺼졌고 막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었던 이 부담 구간의 어떤 스토리를 예전 스토리까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정말 고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그렇죠. 되게 감격적이네요. 네. 지금 이 현장은요 상당히 좀 지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상당히 정말 열기가 엄청납니다. 네. 아 진짜 경력 하나하나의 움직임 자체 스캔 한 번 활용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진짜 이 보통을 뛰어넘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거든 두 선수가. 네. 열광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엔지니어링 베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 승부사 최종병기 기회 잡으면 기회를 절대 안 놓치는 선수죠. 네. 네베 상성 그런 것들 모조리가 무시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은 나는 무조건 이겨라는 생각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깨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다전지하에서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기에서 러커 드랍으로 경기를 끝냈다면 주도권을 잡았다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러커 전면돌파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면서 세 번째 경기까지 그 패배가 이어졌거든요. 네. 자, SCV 잡자마자 앞마당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히드네리스덴 올리고 있어요. 네, 히드네리스덴 자, 저글링 발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SCV 정차를 떠나는 거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러커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원래 적이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그렇죠.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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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스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저글링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정태병들 오는 거 네. 저글링 좀 붙여놓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저글링으로 쫓아내면서 레어도 레어가 이게 무슨 프로토스전도 아니고 구체적인 베르스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그 태양의 빠른 테크다라는 것을 의식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히드라를 다수 뽑아도 네. 병력이 많지 않은 타이밍을 하고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히드라의 스테이닝 이거 그거다. 데쿠 발사다. 데쿠 발사. 데쿠가 빠를 것이다. 아 뭐 이런 거 아아아아아아 자 히드라가 나가는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이거 데쿠 발사야. 지금은 어 뭐 백토리를 조금 더 빨리 확통을 한다고 한 번만 마무리하면 히드라 사업에서 줄어버리는 거 이거 데쿠 발사. 베르스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남규 형이 하던 빌드인데 뭐야 이거 히드라 히드라 히드라예요. 히드라 히드라 왜 뽕크 안맞냐 이거 네 그렇죠 땡드라 땡드라 이거는 스타크랩도 오리지널 시절부터 보이던 히드라의 저게 가장 전통적인 이런 공격 방식인데 히드라 돌파요 히드라 돌파 뭐야 히러로 히드라 조금 오리지널 몰랐나 오리지널 몰랐나보다 여기 원코 지어줬는데 근데 마린이 없어요 마린이 한가밖에 없어 와 폭풍이 너무 오졌다 이렇게 철풍 SCV와 SCV와 배너스로 복실에 들어가 있는 병자가 막힐 게다가 공이랍니다 공이랍이 됐어요 결국은 다시 또 와요 이철공 배우에요 자 건물을 부수도 지금 좀 넓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이게 머릿매딩이 쌓이는 금이랍니다 그리고 공이랍이 되어있기 때문에 머릿매딩이 쌓이기 전에 싸우면 빡세 이거 또 왔다 아 이런거 자 이게 SCV야 SCV가 머리들어 계속 물 막아요 생존했거든요 메딕이 쌓이기 전에 끌어봐야되는데요 메딕이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본진 이게 막혀? 이게 SCV가 많이 일을 못했다면 베럭스가 4개를 다 끌어갔지만 범소를 끼고 정대로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안 돼 키드라 나 정출을 왔는데 저거라도 와서 SCV가 결국은 대란이 앞바닥 이를 볼 수 있는데 일은 많이 못했어요 일은 많이 못해서 베럭스가 다 돌아간 거예요 아 근데 베럭이 안돌아갔네 불이 꺼져있네 앞바닥부터 야금양은 깰니까 개야될 것 같습니다 예 뒷쪽으로 정변 두비는 이제 거의 다 SCV가 나와서 두비를 하면은 2개 2개 아 저 뒷말이 아깝다 자 범고가 한권이죠 나이키브이가 2단계가 아니거든요 아 있습니다 나와야돼요 이영호 아 SCV 안나왔다 와아 틀렸다 우진 뚫리네요 아 아 아 우진은 뚫리네 와 와 제이 이야 제이디 싫어해 이거 최종 관련해 봤던 깡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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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웠던 그 시간에 깡이들아 제가 찍어봅니다 아 이런 경기가 이런 경기가 이런 경기가 왜 안먹었냐 상술해 네 자 정말 고대시대 정말 천장시대 유물을 꺼내들었어요 예 저그의 시작과 저그의 끝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네 저그의 대충 정말 소리지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목소리는 크게 못 냅니다만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승부가 뭔지 승부가 기질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리슨더 탈피키가 인테너를 감기어낸 A.S에 정말 어떤 공격이 나올지 도저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선수들의 모든 걸 걸고 싸우고 도저히 예측한 기억들을 대내면서 이번 경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야 히드라 한기 한기의 그런 움직임 와 오졌다 땡히드라 할지는 진짜 상상하게 연습때도 저런 거 해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그렇지 아 이걸 이걸 막막까지 만들어낸 이런 경기력은 박수 맞고 별 받아야 마땅해요 이런 경기력은 이런 경기력은 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기력은 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대경기마다 와 진짜 이거 환상적인 경기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세요 야 정말 밝은 스파이의 그런 경기를 보다보니까 네 진짜 이거 땀이 막 줄줄줄 나오네요 아 ASA 그러니까 KT와 아프리카TV 저번에 이런 멋진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프리카TV 이 ASA 덕분에 저희가 이 추억에 빠져든 거 아닙니까 고고리아님 양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름에 저도 우셔가지고 와 우리 고고리아님 백개통팬 기복지 서로를 상대를 해야지 어 우리 고고리아님 감사합니다 기쁨 없으시던데 이제 글씨라도 하나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고고리아님 와 이런 판단을 이런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내려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이 나옵니다 과연 결승전에 갈 선선은 누가 될지 마지막 대결에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와 마지막 대결에 대박 누가 될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 이게 리스 안목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여지껏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죽게를 하고 그 다음에 관람을 하는 그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 하나구요 결국 이제 뭐 부르도라는 아우 저기 냄새 괜찮겠다 저희들이 그리고 관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머리가 그런 걸 거예요 그거 아직도 하니 그 답을 플레이로서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세요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이 경기를 열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준 겁니다 네 미치는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돌아버리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 경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셨을 텐데 이 두 던트가 그 기대에 부응하듯 대결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땡이들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해났던 땡이들아 네 생각만 했지 실제로 그걸 활용한다 와 여기서요 아니 오늘 진짜 실화야 아니 오늘 진짜 실화야 그 것도 이지밍아 와우 신난다 여기다 이긴거다 이긴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복잡한 기계를 이기는 것은 가장 단순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려 굳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을 처음 플레이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저블링러지 그 다음에 히드러 넣어줍니다 그 가장 낮은 테크의 어떤 그 공격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겨낸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기는 방법 그 어떤 방법이라도 경기 안에서 허용된 범위라면 무조건 사용을 하겠다 이 두 선수가 이 경기를 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영호 선수 승리를 부르는 물약법 포즈 준비 중이에요 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세트에 따르면서 관심이 줘요 다시 한 번 승리의 물약을 마시고 이 경기에 이만한 이영호 선수도 그리고 이 표정 처음부터 계속 집중하는 세계우든 나잖아 근데 바뀔 수도 없다 인판에 의해서 세계우든 바뀔 수도 없다 레츠고 4구가 표정에서 묻어납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2상전 또다시 언제 볼지 모르는 그런 아해 설정이 드디어 시작되네요 6 아 야 렉 뭐야 지금 빨리빨리 렉 뭐야 6년 7년을 기다려 과연 승일단의 선전 누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의 마지막 5샷 대결의 시작 이것이 5샷 대결의 도전 헬리터 최님에게 헬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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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pug 성장 불구하는 축하 신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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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와 게임 개점있다 진짜 끝나지 않았죠? 예, 확실히 어떻게 하든 이번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결승전에는 할 수 있는데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놀라움이 연속이네요 정말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일반적인 테라테 저그의 구도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영화같은 그런 스토리는 영화같은 그런 경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리그가 지속이 돼야 되는가 왜 다른 게임들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는 게임인 걸 보고하고 이 황당이 한자리에 올려야 되는가 와 진정한 게 역시 경기 내용과 경기 스토리와 딸기는 역시 예전에 만나서 했었던 플레이를 통해서 모두가 저는 뭐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도의 대결이 마지막 경기에서 진짜 승붙을 끼우는 게 진짜 살 떨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닌상록이라 그런지 승리적 압박감이 굉장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이고 많이 지났지만 선수들은 변하지 않고 이런 플레이를 거짓 없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그는 지속돼야 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멋진 경기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ASL이거든요 반마다 가져가고 시작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마지막 판이라 진짜 첫 경기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노스토링 3H로 출발을 해서 오버로드 몰래 몰래 숨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랍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 공격은 한 번에 깜빡한 경기였을 뿐 이번 장끝만으로 쳐도 이영호 선수가 그런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의식하고 있는데 그 전략을 한 번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노말하게 플레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3, 4위가 200이고 2등이 500이거든 최소 300이야 여기서 이제 교차되고요 궁금할 림이님 생각도 갑니다 2호 선수 할 겁니다 만나면 싸우죠 이게 이재동이에요 네 전능적으로 싸웁니다 싸울 장소가 아닙니다도 불구하고 만나면 일단 싸우고 그 다음에 아 여기가 우리가 왜 싸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견제하고 힘들고 물어뜯는 싸움 2장에서는 아 정말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뭔가 술을 걸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예 바로 이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저 괴롭을 드는 바람에 예 저 시드라들이 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슨 말이야 나 진짜 이번 달 존망했어 들어와서 지금 정찬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예요 뭐라 했지 이재동 선수 어떤 소리도 했지 알아차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어찌됐든 간에 술을 걸어올 거다 이맵에서 처음에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략은 럭커 중심으로 드랍 아니면 럭커 중심으로 돌파 뮤탄스크 선택을 해봤자 내가 빠르게 오베럭스를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스닉까지 못먹게 꾹 해방돕다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전략이 세다라는 걸 아니까 뮤탄스크는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나 여기서 롤커를 할지 롤커를 하면 진짜 고집이 있는 거다 진짜 지금 들어가지 못해 롤커를 하면 진짜 고집이 있는 거다 뻥긴대요 여기서 직선로 터널이 어렵죠 가롭이 안된 상태에서 FTV 쿼트 능력은 오늘 최고네요 네 정차변력 뚫어냈습니다 단바닥 활성화 준비하면 이기영호 선수 네 그리고 엔베 네 코치로 변경 세워두고 레어 투쿠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동 점차변력 뚫어낸 상황이고요 일분 하나 좀 돌리고 있는 이영호 여기서 마탭 드렸죠 네 뭐 FTV 지금 하나 바깥쪽으로 나가서 상대방의 빠르게 올라오는 테크 무언가 이제 건물이 기습적으로 올라간다고 아직까지 넓고 슬라덴는 안보이는 상황이다 이거 뮤탄스크 갈뻑은 좀 준대요 이재동 선수는 본인은 정해진 빌드가 있고 이 빌드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은 어떤 적의 상황도 대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영호 선수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만 제거하면은 끝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항상 무기를 먼저 꺼내던 쪽은 이재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초반에 바랍적 울린 가수들 사용하는 아아 이번엔 스파이어 이리미리 지급받고 지우면서 안정적인 그런 시작을 또 알리고요 스파이어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럭커를 통한 공격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할 것밖에 없습니다 뮤탄스크는 결국 데미안에서 서스티나마는 실패를 했고 뮤탄스크도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럭커에게 당한 기억이 이 맵에서 가장 강하다면은 럭커 드랍이라든가 럭커 정면 돌파에 대해서만 이영호 선수가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동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예측하는 범위 안에서의 운영을 하지 말고 뮤탄스크를 쓰면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당황시키면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자 그중에 좀 협력 살짝 한번 들어가보고요 네 자 베록스 코베록스 일단 오베록스 쪽으로 바닥을 잡는 것 같고 아까 그 몰래 그 확장을 했던 시기보다는 빠르게 자 한시 속 확장을 돌리면서 오베록스 준비하고 있고요 드러난 한시 쪽으로 좀 빼놨습니다 그냥 빼지 않겠다 저 빌드를 상대로 빼지 않겠다라고 아 근데 두 타임 떴을 때 이 형호의 대처가 너무 좋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저 베록스의 강력함과 이 형호의 운영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차임이 오바라고 해서 해강대 저그가 뮤탈 때문에 이 형호 안 줄 것 같애 포스가 뮤탈스크 꺼냈다고 해보자 운영 싸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꺼낸 겁니다 뮤탈 때문에 오베록 하면 절대 안 줄 것 같애 포스가 뮤탈 또 저글링 또 머리매기들 간에 그런 공방전이 펼쳐지겠네요 네 그리고 오베록 위치라든가 저글링 위치가 아까 그 네 스캔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단은 뭐 취소를 했고 상대방에게 계속 의식을 하게끔 의식을 하게끔 지금 병력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단 스캔을 해보고 난 이후에 터넷을 막 건설을 하죠 결국 뮤탈스크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부랴부랴들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정말 이재명 구성 대결을 아직 럭크만 머릿속에 새장 ri- 그런 판단을 하니는 안 돼요 우리 둘이 차를 의뢰하죠 아 지옥 때문에 모인게 달렸죠? 오오 자 그러나 공룡 배럭스 5개 그러면은 계속 나온다는 와 물량 너무 많은데 안 꺼내는 거였단 말이죠 네 자 여기 선평공장 아아 선평공장 아 물량이 너무 많은데 랜탈 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러퍼가 보유가 되어야 행심력이 막아지거든요 네 선발대를 완벽하게 다 짜는 게 아니에요 선발대를 잘랐 거야 2-3 가스력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퀴즈레스트가 올라가고 하이브를 티든 이후에 러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를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끌어주면서 아 결승패벳은 비켰는데 만약에 버텨줘야되고 게릴라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 병력이 너무 많아 2호가 운영이 너무 좋아요 포크도 올라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센터쪽으로 갑니다 80쪽으로 자 킬잡이 역할을 하나 해주고 있고요 자 가스통 짓고 가스 빨리 먹어야 돼요 오 이거면 막 신듯이 뛰어와야죠 그렇죠 계속 어쨌든 러커가 지금은 입구 쪽에서 개발이 되고 변태가 될 때까지 시간 싸움이거든요 네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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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까지 빨리 옵니다 오베럭스 공일업이에요 네 이들아 아니 러시아나 이 정도 없으면 못 막아요 러커 변태 못하면 저요 아 아 그러면은 저 지역은 지금 이 백업으로 한식해졌다 아 못 합치게 해야되는데 자 러커는 지금은 여기에서 이재 개발돼서 이재 러커 애들 그럼 보게 해야 돼요 여기는 못 돌려요 못 돌립니다 자 센터쪽으로 이미 나와요 네 117시에서 한식까지 거리가 좀 멀고 해서 네 그중에서 좀 아 아니 이 경우 사나임이 오바라고 슬리킹이 안 되죠 자 네 그렇죠 결국 이제 맵업 병력은 뒷선에서 저블링과 함께 잘랐습니다 마련 슬리킹 같은 경우에 판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뮤탈리스코와 저블링으로만 지금 변경을 계속 상대를 해야됩니다 근데 아 뮤탈스코 양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저블링이 빨리 와야됩니다 네 내려와서 자 그래도 추원되는 병력과 교전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점수를 제거를 해놨는데 펑크까지 파워터는 안전하게 자물쇠 걸고 있죠 쓰리가스가 깨진 상태의 저그가 수리격력까지 총동원해서 앞바닥에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럭토위치님 과학했습니다 네 자 들어와서 이번에 돌아벗고 이 병력이나 잡아내야 되는데요 요거 제거 안하면 쓰리가스 지역을 아 뭐야 랭 뭐야 랭 머트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모병 어린이들이 자 한개 자 한개 와 미친놈이다 와 이영우 선수 이영우 선수 이영우 선수 이영우 선수 이영우 선수 이영우 선수 와 아 펜창 야 스케일한 점 이영우 선수 자 러커를 살려서 지금은 다섯 씨를 수비를 해야 되는데 걸렸어요 다섯 씨가 자 커넥 스틱 러커 자 아까 때려놨었던 거 예 기본적으로 병력의 차이가 지금 너무 많아서 아 지금 더 많은 그런 대박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필사적입니다 러커 둘 죽으면은 해처리가 그냥 날라가니까 드론이 지금 정리가 안될 정도로 저러고 둘의 혼신의 힘 말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 담은 거예요 커널이 뚫리고 커널이 뚫리고 병력이 겁나 와야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즌 5도 여기 있는 2점 조이기 나오긴 했어요 자 문제는 이게 병력 손실이 없는 최소화하면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최소화하면서 이 병력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병력이 손동하러 더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테란이 이거 자꾸 손뿌릴 공간이 너무 넓어서 문제예요 아 이 게임은 뒤집게 힘들어 보인다 없는 살림에 지금 지효 짜고 막아대고 있는 분야 왜냐면 힘겹게 막고 있는데 드랍십 이걸 무모할 것 같거든 버티가 좀 가까운 공중장의 거리를 이용해서 버티가 위기 빠졌는데 아 드랍십은 아이가 너무 크다 버티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 드랍십을 지금 막아내기 위한 스커즈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커널이 커널이 깨죠 자 커널이 깨졌어요 와... 야 모임은 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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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향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력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자 메딕 뒤에서 내조보세요 메딕의 내조 메딕의 내조가 너무 지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메딕의 내조 네 아 이건 뭐 유세동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네 너무 괴롭죠 지금 이 해토리를 지켜도 자원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입장에서 2분대 동시공략이라니요 그렇죠 메딕은 하나가 있네 이제 이때에 집중기업을 이 버리기 4킬 5킬이에요 네 메딕이 그냥 혼자 상대방에 집에 앙추인처럼 지금 들어앉아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가스를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커가 여기서 다 죽어버리고 병력이 본질에서 구원을 안 해주면은 결국 여기는 시간 뺏는 것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리가 이 병력이 시간대가 안 됐어요 자리가 거의 자연복구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불어 폈어요 네 여기에 저리 깨지면은 아아 다섯시도 못 맞고 아 열심히 했는데 초반에 교차가 너무 큰해요 네 드론이 다 죽었네 드론이 없어요 드론이 없어요 드랍집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다섯시방향 같은 경우에도 한쪽 공격이 아니라 양쪽 공격을 통해서 대멸시키고 있고요 일어서지 못하게끔 일어서지 못하게끔 이영호 선수가 타이밍 잡고 넘어가서 프리가스 절대 용납 못한다 동일한 빌드 동일한 제재로 출발을 했을 때 나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라는 모습을 그런데 상대 이익은 진짜 잘 싸웠다 이익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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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패퇴퇴 전시 했다 태란 최고 선수임에 집단해 내면서 결승기를 치렀어 이 successive 그렇습니다 이영호의 단단함 그리고 이영호의 막막함을 결국 보여주면서 이재동 선들을 물리쳤는데 그 가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 라는 거 이영호 선수 아이고 정말 쟤불 진짜 절지만 잘 싸웠다 진짜 젖잘싸다 실은 우승자가 됐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죠 정말 천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이밍이면 타이밍 또 병력이 나갔다가 훔쳐야 될 땐 훔치는 그런 능력까지 아주 완벽한 그런 경취력을 보여줬던 이용호 선수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란이라서 강한 게 아니라 이용호가 제란이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똑같은 필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세에 이재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단연 거의 이용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용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재동도 그런 어떤 힘을 위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동 선수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여차 잘못했으면 이재동 선수의 일수에 인터뷰 한번 보고싶네요 인터뷰 와 근데 재밌었다 되게 정말 멋진 승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리도 자리고 상대가 산 상대인 만큼 정말 마음뿐에 정말 많았을 이 두 명의 선수이거든요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와 윤수윤 존재이다 축하를 그래서 위로를 꼭 전해야 되겠네요 정말 여러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용호 선수와 인영호 선수가 했죠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철정대급의 멋진 경기를 이번 씬에 보여줬어요 네 다시 테란으로 이런 정도의 기량 다시 적으로 다시 적으로서 이런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경기 외적인 것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이 브루더워를 꾸준하게 플레이해주는 선수들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리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아프리카 팀이와 그리고 이 관객들에게 오늘 경기 모두가 만들어낸 거라고 이 관계된 모든 분들이 만들어낸 경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KT 함께하는 ASL 결승률 중 1원엔 이영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스타리그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이재동 선수와 대박이다 마지막 리상록으로 4강전을 치렀는데요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해본 영호야 나 쌓일 것 같아? 와 이새끼 여기까지 왔어? 소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어우 예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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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승무대에서는 이 쟁쟁한 선수를 홀리면서 엄청난 경기력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경기만 생각하는 연보성 선수와 맞대결이거든요. 연보성 선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호 선수가 올라온다면 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태태전 결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태태전 결승이 사실 아무래도 동독전이 결승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좀 그래야 하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 그랬었는데 정말 선수들이 하는 것은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태태전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호가 마음잡고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겠다고 하면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는 겁을 집어먹을 법한데 예전의 연보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운 좋은 연보성이기 때문에 예전의 연보성과 지금의 연보성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뭔가 좀 많이 내려놓고 하시는 느낌이 많이 강했고요. 뭔가 내려놨다는 의미가 편하게 게임을 한다는 의미? 왜냐하면 고성형은 떨어져도 또 뭐 맨날 얘기하듯이 다른 보라비제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편하게 하는데 사실 저는 뭔가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고성형이 맨날 하는 말이 정말 우승하고 싶을 거고 정말 열심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방심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예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정말 이번 KT AESL을 만들어주신 수많은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수십만 명이 리생록을 지켜보면서 응원의 함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도 꿈만 같고요. 오늘 같은 경기가 이번 시장으로 앞으로 대회 많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결승 때 진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1월 22일 날 대결 이영훈 선수의 결승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영훈 선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영훈 선수가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고의 이영훈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준비성과 기력이었고요. 이영훈하고 이영훈의 말 그대로입니다. 진짜 한 끈 차이로 결승전 무대에 올라갔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결승전 무대에 올라온 연보성 선수를 상대를 하게 되는데 있어서 테란 대 테란절이지만 끝을 한 번 보여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이영훈 선수의 말이기 때문에 역시 그 경기만큼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풀세트 접전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작을 했던 이영훈 선수가 특격적인 멘탈을 가장 높이면서 최종 5세트 경신이 있다내고 오메하이 어서와라 하이 맞냐 그거? 영어트야?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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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 그거 뭐냐? 6장에 와서 왔어. 오늘 상? 정말 한편의 큰 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끝나지 않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이영훈 선수의 어마어마한 커리어입니다. ABC마트 MSL 2011 우승 이후 2048일 만 5년 7개월 6일만에 결승 진출 역대 아홉 번째로 결승 진출에 다 성공을 했고요. 5년만에 결승, 5년 7개월 만에 합력함은 원래 이영훈을 테란으로 상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이런 정보인데 ASL 첫 패트전 결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버스타리그 2004 결승 임현 최원성 이후에 4,342일 만에 패트전 결승입니다. 12년입니다. 이영훈 선수는 5년 만에 올라갔죠. 상대한 영보성 선수는요. 만으로 11년 걸렸어요. 11년 동안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 그만큼 2017년 아 총 선수에게 정말 좋은 일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러세요. 자 이번 시즌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불멸의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불멸의 힘이 연보성 선수의 엄청난 법을 줬고 11년 만에 자신의 그 한계를 끌어였어요. 사실 하단 그런 일들 많잖아요. 신경 써서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다가 갑자기 마음을 내려놓은 순간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연보성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